민선 8기 1년을 보낸 윤환 계양구청장이 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철도망 계획이 없는 계양 테크노밸리 를 중심으로 노선을 유치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한 계양 테크노밸리.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눈에 띄는 기업 유치 성과는 없었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철도망 계획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얘기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유일한 서울 연결 환승역인 계양역은 승강장 확장공사에도 출퇴근길마다 포화 상태. 계양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제시된 SBRT는 지하철을 대신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에 윤 구청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까지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 사업에 오른 2호선 청라 연장안도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을 지나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2호선에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을 연결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9호선도 계양역의 병력 현상을 우리가 박천에 환승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양군은 철도 연결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자체 검토 중인 겁니다. 홍대대장선에다가 저희가 한 4km만 오면 박천역까지 연결선을 환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무슨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 구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중간 보고에 의하면 B씨값도 충분하거든요. 정부와 인천시 계획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윤 구청장은 SBRT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철도망 유치를 위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지하철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슈퍼BRT라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교통대책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30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정책을 비롯한 민선 8기 계양구 1년의 성과와 과제는 헬로 이슈 토크 유난 계양구청장 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